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마포구는 노을공원 가족 캠핑장과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안전점검에는 마포소방서, 한국전기안전공사도 함께 참여합니다. 점검반은 마포구 직원 2명, 소방서 직원 2명,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민간전문가 1명,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점검반은 분야별로 항목을 나눠 화재 예방기준,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,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, 위생기준 등이 야영장 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. 마포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,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후 다시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